오키님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곧뚜리 까기 대결을 시작합니다! 오늘의 대결 상대는 바로바로바로 스텔라베 백사람! 각자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! 한 번에 많이 따자! 가자! 아자! 파이팅! 오 강합니다! 다음은 스텔라 선수! 여기 있는 것 다 내꺼 내꺼 내꺼! 내꺼 내꺼 다 내꺼! 멋집니다! 두 선수 모두 강력한데요! 오늘 과연 승리를 가져갈 선수는 또 갈까요? 오뚜기 까기 게임은 약통 위에 오뚜기를 똑같이 걸고 자기 오뚜기를 까서 나가는 것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! 두 선수 모두 게임에 걸 오뚜기를 4개씩 내세요! 저는 그럼 이렇게 내겠습니다! 저는 이렇게 냅니다! 자! 좋습니다! 누가 먼저 할지 성공이 중요한데요! 두 선수 모두 가위바위보로 처하겠습니다! 안 내면 진다! 바위바위보! 바위바위보! 아! 좋잖아! 나이스! 내가 먼저! 맞지? 오! 성공을 가정한 스텔라 선수! 유리한 상황입니다!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! 자! 오뚜기 내 오뚜기! 하나, 둘, 셋! 우와! 하나, 둘, 셋! 우와! 이거 다 내꺼야! 다 가져갔잖아! 와! 스텔라 선수 엄청나게 많이 따갑니다! 남은거라도 가져가야지! 본전이라도 찾아야지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네! 나머지 두 개 가져가는 백사라 선수입니다! 흠! 아팠쇼! 마지막은 내꺼야! 아, 예쓰! 이것도 내꺼! 나이스! 아직 대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! 남은 오뚜기를 걸고 또 대결을 두 판에 더 할 수 있는데요! 아직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! 꼭 다 따와야겠다! 그러려면 바위바위보가 중요한데! 안 내면 진단! 가위바위보! 아, 이번엔 좋다! 좋아! 이번엔 기회야! 무조건 더 따와야해! 오! 백사라 선수 이겼습니다!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? 내가 먼저 한다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우와! 이거 다 내꺼야! 엄청 많이 땄어! 오! 망했어! 우와! 다시 내 차 왔다! 다음은 나야! 남은 거 다 따와야지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우와! 나 이렇게 밖에 못 가졌어!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!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? 과연 최종 대결 마지막 승자는? 오키님들! 지금 영상을 멈추고 과연 누가 이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! 승부는 이번 가위바위보에서 나는 거야! 내가 이길 거야!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! 스탈라이보! 우와! 이겼다! 아, 좋다! 아직 모릅니다! 별거는 아직 몰라요! 스텔라가 하다가 삑사리 날 수도 있고! 과연 그럴까? 원샷, 원킬, 스트라이크를 보여주겠다! 오, 무섭습니다! 과연 승부는? 원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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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, 예스! 원킬, 예스! 이로써 스텔라 선수 승리입니다! 우와, 멋져! 이야! 오뚜기 까기! 예스! 이겼다! 다음에 곧 이겨주겠다!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오뚜기 까기 대결! 대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! 이걸로